신 н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아리다입니다 레아리다이 게리보드 맵탄방 언더테일 페어맵입니다 우어오 uh 자, 언더테일을 아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거치게 되는 페어맵 한번 둘러볼까요? 자아 가보도록 하죠 자아 어라? 여기에 플라이가 있어야 되는데 플라이가 없네 야 플라이! 음... 플라이가 안 나오네요? 그냥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 여기서... 의지가 넘어오른다! 자, 의지가 솟아오른다! 여기서 저장해주고요 어 근데 여기 잘, 재현 잘, 잘해놨네 아이구 자아 계속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 그러니깐 어... 이거 토리엘이... 어떤 손으로 밟았더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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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했나? 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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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천재인가봐 뭔 메세지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스위치를 내려주고요 스위치, 스위치 안 내리고 한번 가져봐, 가볼까? 별, 별 상관없네 데미지 안받네 그래도, 진행을 위해서 가시를 내려줍시다 자, 여기 더미가 있네요, 더미 헬로우 더미이 헤이 더미이 내려볼까? 스위치 스윽 그냥 프롬이네요 어우, 야, 근데, 근데 맵이 살짝 얻어서 그러니 조금 무섭네요 공포탈주면 느낌난다 아, 나, 나, 이런 거 꽤, 꽤 그건데 꽤 무서운데 무서운 거 딱 싫어하는데 아, 야 어, 깜짝이야, 씨,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랐네 나, 나, 망할 프롬기 나, 야, 야, 아우, 씨 아,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아, 아, 심장이 안 좋아 셔uso 어 아, 그래, 이거 이렇게 지나가는 건지 어어 그러니까 어떻게 지나가더라 이렇게 아, 그래 요렇게 요렇게 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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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bef 오케이 토록이, 여기도 있네 앙? 뭐야? 아, 움직이네? 아, 여기엔 돌사탕이 두어 있네요 돌사탕 오 돌사탕 뭐야 지울 수 있네 안돼 엎질러졌어 안돼 돌사탕 당신이 한 짓을 보라 아우 죄책감이 느껴진다 안돼 죄악감이 등을 타고 올라오르고 있어 대충 이렇게 해두면 에이 그냥 물에 빠트려버려 자가 자 저장해 주시구요 자 어 여기 분명히 떨어지는 곳이 으아악 그래 떨어져야지 그렇지 아 이거 때리는건 뚫리네 여기서 여기서 올라가져야되는데 왜 안올라가지 야 올라 보내주는거 아니야 아유 그냥 노클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어 여기는 돌엄겨서 딱 이야 와 재현이 진짜 잘해놨네 여기 맵제작자 잘해놨네 어 아 여기 여기 처음에 제가 데모 버전할때 여기서 엄청 헤맸었어요 분명 길이 길이 여기이가 안전할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요렇게 간담에 이렇게 이렇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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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지 난 봐서 이렇게 나머지는 딱 되있죠 노동자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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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아 다음부스로 넘어가 봅시다. 자 아이고 옮겨주시고 얘도 옮겨주시고 어 언더테이너 하신분들은 전부 알겠지만 얘가 얘가 문제입니다 얘가 얘가 움직여 달라고 하면은 얘가 안움직여져요 여기 또 갈라고 할 때 페이크를 안치네 아 지구멍과 치즈가 있네요 아우 저 깨알같은 재현 진짜 잘해놨네 맵제작자 자 의지가 차오릅니다 자 저장해주구요 어... 여기는 별다른거 없는데 아 저기 프로깃이 또 있네 여기는 어디였.. 여기는 뭔 맵이었더라? 잠깐만 여기는 아 그래 여기는 거미거지게 뭐냐 돈 받치는데 기부하는거 깨알같은 재현 잘해놨네 어어 어 스위치가 여기엔 베지터리안이 있던가 몬스터가 없네요 이쪽엔 맵스터블록키 우리 블록키가 있었던거 같은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여기는 몬스터까진 재현해놓진 않았을거 같네요 여기에 스위치있다 스위치 딱 해주고 어 뭐야 아 뭐야 여기 사다리 있었네 어두워서 안보였다 자아 아 기둥 아 기둥 아 기둥부분은 기둥부분은 제작자가 그걸 안해줬네 스위치를 안내려줬네 아무래도 2D의 그런 장점을 살려서 만들지는 못했네요 자 기둥부분은 순식간에 지나가주시구요 어 일단 저기 한번 가면하겠다 여기에는 뭐가있더라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아우 무서워 아우 무서워 아우 나 무서워 아이씨 나 이런거는 이런거는 이러면 진짜 아우 싫어 아우 네 여기서 여기 나무 있지 않았나 나무 있었는데 나무에서 토렐이 토렐이 나와가지고 모시기 모시기 한 다음에 다시 집에 들어가야죠 자 집에 들어가 봅시다 자 저장해드리구요 여기서 토렐이 막 소개를 시켜주고 막 어 내 방 한번 들어가봐야겠다 내 방 이야아아아 하하하하 야 진짜 깨알가지 어 깨알가지 지원 잘해놨네 여기에 신발이 있었지 여기서 자면은 토렐이 어 파이를 나눠줬었고 자지는 못하네 제대로 자지는 못합니다 아이구 이상한 말 한거 아니에요 자지 못한다고 하는거에요 어우 토리엘의 방 여기에 뭐였지 뭐 개그 써져있었는데 토리엘의 노트에 뭔가 개그같은게 적혀있었어요 그 누군진 모르겠지만은 뭐 아휴 자 토리엘의 방도 살펴봤고 Car 여기는 잠겨있는 방 구연을 구연을 안해놨네 어 뭐야 여기어디야 여기어디야디야디야디야디야디야디야디야무어어어 어흐으헝 피해 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거울 아 이거 뭐 진실된 모습을 비추는건가요? 자 토리엘 아우 여기는 아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 게임에서는 이거 데미지 안다는데 아우 여긴 다네 아유 어 여긴 어 부엌도 잘 재현 해놨네 재현 잘했다 여기는 화산 느낌이 많이 나네요 아 자 그러면 이제 피어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오우야 무서워 무서워 야 무서워네 너무 야 무섭게 시리 왜 이렇게 해놨어 무섭..무섭기네 아유 아 아 이상한거 나올까봐 깜.. 무섭다 진짜 아유씨 그래 여기서 어 뭐야 뭐야 가지지가 않아 으악 깜짝이야 씨 아 깜짝이야 으아 야 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토리엘 뭐야 토리엘 뭐야 따라라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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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 놀랐네 아이씨 그래서 토리엘이랑 대결하라 이말입니까? 친바라라 아 embargo 아 깜짝놀라라랑 그래 난 잡이를 들리겠어 우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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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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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재현을 해놨어! 와! 미친거 아리야? 와! 하하하하! 야! 재현을 해놨어 진짜로! 와! 와! 핵 쪘는데? 자! 자비! 으아악! 야! 토리엘! 왜이리 쎄! 아! 아주머니! 아주머니! 왜이리 쎄세요! 아! 다시! 다시! 리! 아이고! 아오! 진짜! 쨔! 으아악! 아우씨! 쨔! 다시! 이 토리엘! 아유! 야! 야! 토리엘! 아! 왜이리 쎄니! 얘네! 얘! 토리엘! 아! 토리엘! 토리엘 하줌머니! 왜이리 쎈가요! 호우! 저! 장난아닐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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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또! 길은 또! 드럭게 길어! 길은 또! 더럽게 만해! 아유! 토리엘 아주머니 아주머니? 저기요 다시 한번 싸웁시다 아줌마 나 여기 나가야되요 스노우딩 가야되 샌제랑 만나야되 두둥타게 해야된다고 클립 어 여기선 안보었네 아 근데 와 근데 토리엘전을 진짜로 재여될줄은 뭐란데 와 What will it take for you to learn your lesson? 뭐라는건지는 모르겠네 자 나가 봅시다 안 나가지네 어 저기 플라이다 여기서 토리엘 이겨야되는데 아 아까 토리엘전 진짜 대박이였는데 방금 와 아 다시 한번 어떻게 다시 할수없나? 아줌마 아줌마 나 한번만 죽이는건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아휴 미련버리고 그냥 다시 자 스노우딩으로 향해봅시다 야 플라이 야 놈자식이 야 시작장면이 아닐거 뭐했어 이 자식아 아우 야 얜 또 왜 야 야 놀리자 지금 피어져 가자 이 자식아 사라졌어 어 이 위로는 아무도 없네요 자 어우 맵통관 드디어 끝났네 아우 여기선 무서우니까 저 토리엘지가 생기게만 했다 어우 무서워 죽겠어 진짜 아 이런 어둑어둑한 느낌이 싫어요 어우 소름돋아 아야 여기서 엔딩해야지 네에 이렇게 언더테일 페어맵 잘 체험해봤습니다 아유 중간에 아우 깜짝놀라는 부분이 너무 많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쫄고라 씰 어 어 이 맵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토리엘의 싸우 토리엘의 그 싸움까지 제어될 줄은 제가 진짜 몰랐네요 와 어쨌든 이번 맵 탐봉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구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리얼리더의 닉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당신의 의지가 가득 차올랐다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농담쿠 감사합니다